첫 번째로 소개할 직업은요 예민한 후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도전해볼 만합니다 우리 와이프 치명적인 향기를 견디면 연봉 23억을 벌 수 있는 23억? 가자! 미국의 겨드랑이 냄새 전문가입니다 내 겨드랑이 냄새 세상에 겨드랑이 냄새 내 겨드랑이 아니면 남의 겨드랑이 냄새 아 너! 아니 잠깐만 23억 연봉 그러니까 선생님이 볼 수가 있어 나 알 수 있겠다 23억은 간짜인 것 같아요 어 그래? 맡을 수 있어요? 맡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시뮬레이션 저희 동그랗게 설 테니까 동그랗게 설 테니까 한번 정말 다양한 사람들의 겨드랑이로 겨드랑이 냄새로 먹고 사는 직업인데 사진이 준비됐거든요 함께 보시죠 글라디스 잘 보세요 네네 눈앞게요? 와 솔직하다 진짜 이렇게 직접 잡고 야 이건 아니다 아주 이야 이야 사진이 정말 충격적이다 그렇죠 도대체 근데 왜 그러는 거예요? 왜 맡아야 돼? 이유가 궁금하실 텐데요 이게 보통 화장품 브랜드들 중에서 데오드란트 성능 테스트를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아 이게 참가자들의 겨드랑이를 먼저 데오드란트 뿌리기 전에 냄새를 맡고 그리고 데오드란트 제품을 참가자들한테 바르고 그리고 이제 냄새 제거 효과가 있는지 비교를 하는 거죠 모델들한테 무조건 아마 뭐 이틀 3일 정도 안 씻고 좀 오시라고 할 것 같아요 효과가 있나 없나 그럼 그냥 냄새만 맡으면 되는 거예요? 겨드랑이 냄새 테스트 방법 이렇습니다 신체에서 가장 최치가 강하게 나는 겨드랑이 혹은 발 같은 곳에 종이 깔때기를 대고요 직접 냄새를 맡아요 오 끔찍하다 진짜 왜 이렇게 저 그냥 종이컵 짜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취 아예 냄새가 안 난다 그럼 0점을 주고 정말 끔찍하다 하면 10점으로 해서 탈취제를 뿌리기 전과 후에 냄새를 점수를 매기는 거죠 진짜 솔직히 말하면 좀 극한 직업이긴 합니다 쉽지는 않아요 난이도가 역시 이거 이거 취향이 좀 특별한 사람 아닐까요? 약간 겨드랑이 패티쉬 같은 걸 가지고 있는 사람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 직업을 가진 관계자한테 물어봤더니 내가 23년 동안 사람들의 겨드랑이 냄새를 맡았는데 사람들이 혹시 너 겨드랑이 패티쉬가 있는 게 아니냐고 했는데 절대 아니다 나도 그 냄새가 끔찍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이래요? 그렇죠 Holy Mother of God 그럼 겨드랑이 냄새 맡다고 진짜 돈 버는 거예요? 네 정말 많이 버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번 돈이 우리나라 돈으로 무려 23억 원이라고 합니다 1년에 한 달에 거의 여기에 어떻게? 어떻게 들어요? 어떻게 들어요? 제가 2만 원을 만들었어요 제가 2만 원을 만들었어요 많은 돈이 있는 데오드란스 그리고 안티펄스프레스 그리고 큰 코스메틱 공사 아니 근데 솔직히 이 정도 치면 솔직히 후각 정도는 그냥 보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고민해 볼만 해요 글라디스 헤어 안 해요? 헤어 헤어 23억? 응 할 것 같아요 저도 진짜 눈 질끈 감으면 1년 그냥 바짝 벌어서 1년만 딱 다니고 안 한다고 생각하면 나쁘진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세 후 25억 3억이요? 나도 그 생각 되게 중요해요 이거를 고민하는 것 자체가 그만한 연봉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야 다들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죠 정말 미세한 차이도 겨드랑이 냄새가 7점 짜리 악취인지 4점 짜리 악취인지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미세한 차이도 잡아낼 수 있을 만큼 예민한 후각 그리고 아주 강철처럼 단단한 비위가 필수죠 아 정말 대단한 겨울리들이네요 근데 겨드랑이 더 심한데 저는 입냄새의 간별사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건 뭐야? 이거 더 그렇다 맞아 맞아 입냄새는 더 심해요 껌 개발하는 회사 그리고 까글 지약 뭐 등등 뭐 그런 회사들 다 그런 거 필요하니까 그런 입냄새의 간별사도 필요하다고 해요 그리고 남성들보다 여성 직원들이 훨씬 많아요 왜요? 여성들이 이렇게 건강이 훨씬 더 예민하니까 발달돼 있으니까 맞아 맞아 연봉 1억이 보장되는 겨드랑이 냄새 전문가 귀가 솔깃하면서도 아주 귀가 이렇게 접히고 있어요 막 현기증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다음 거를 좀 다시 노려볼게요 일단 다음 틈새 직업을 또 만나볼게요 네 다음은요 중국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최근 상하이 일대에서 아주 핫한 직업으로 꼽히는데요 불균과 이혼을 막아줌으로써 가정의 평화를 지켜주는 일명 내연녀 퇴치사입니다 네? 내연녀 퇴치사? 이거 뭐야? 이 직업 저 마음에 들어요 그래요? 욕을 죽어라고 해주면 되는 거 아닐까요? 머리 한번 잡고 아니 뭐야 이거 신기하다 어떻게 되는 거죠? 최근 중국에서는요 이혼일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남편의 불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혼일 증가와 함께 몸값을 높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내연녀 퇴치사인데요 정말 그 말 그대로 내연녀에게 물러나기를 권유하는 전문가입니다 어떻게 권유를 하는 거지? 이거 그냥 변호사 고용해서 소송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 방법도 있겠지만 일단 변호사 비용이 꽤 되잖아요 비싸요 비싸고 소송이 일단 시작이 되면 가정은 깨져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 관계가 완전히 파탄하기 그 전에 이혼 전문 변호사보다는 조금은 싼 그 비용으로 내연녀를 떼어내는 내연녀 퇴치사를 찾는 겁니다 이제 알았다 이제 알았어 변호사 고용할 돈보다는 훨씬 싸니까 이걸 많이 찾는군요 이혼을 통해 이혼을 통해 이혼을 통해 이혼을 통해 이혼을 통해 제가 친한 교수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통해 이혼을 통해 정확하게 내연녀는 어떻게 대체하는 거예요? 먼저 이웃집 주민으로 가장을 하거나 가정부 유모 이런 직업으로 위장 취업을 합니다 위장 취업을 해서 내연녀에게 접근을 한 다음에 바람 핀 그 남자에 대한 불리한 정보를 계속 흘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빚이 많다더라 그 사람이랑 결혼하면 시부모를 모셔야 한다더라 이런 좀 불리한 정보들을 슬쩍슬쩍 흘리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점쟁이로 위장을 해서 접근을 하기도 하는데 이미 내연녀에 대한 정보를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연녀의 환심을 조금 더 쉽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를 믿게 만든 다음에 이 사람과 너는 어울리지 않아라고 해서 근데 이거 되게 똑똑하다 괜찮다 응 할 수 있을 것 같다 저는 처음에 아 또 뭐 이상한 직업인가 했는데 아니 그럴싸하고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현지에서 굉장히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2001년 상하이에서 창업한 이 업체가 있는데 지금 중국 전역에 60여 개의 지사를 두고 전문 상담 직업만 300여 명에 이르는 규모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이거 근데 이거 수익이 어떻게 어떻게 될까요? 건바이권입니까? 아니면 건바이권 본격적으로 어떤 그 작업에 들어가면요 여러 명의 직원이 한 팀이 돼서 움직인다고 합니다 성공 사례비는 껀당 껀당 한화로 최대 1억 원 수준이라고 해요 최대 껀당 여러분 겨드랑이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 좋다 내연녀 대치사 되려면 작업 조건이 있나요? 관심이 좀 네 관심 있어요 그래요 괜찮아요 이거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좀 까다롭습니다 일단 법률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하고요 혼인상담사 자격증이 필요하고요 어렵다 또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심리학 공부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 투입되기까지는 무려 3년간 철저한 교육을 받는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요즘 불륜 사례가 너무 많아가지고 솔직히 내연녀를 처치해가지고 가족의 평화를 지킨다는 그런 취지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틈새 공략 밥벌이는요 네 골프공이 연못으로 많이 빠질수록 짭짤한 수익을 올리는 직업입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아주 핫한 골프공 다이버입니다 이거 한번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직업으로 됐어요? 근데 저 연못 위험하잖아요 사람들 많이 빠져서 죽고 그러잖아 미국의 악어도 있잖아요 진짜 위험하겠다 우와 근데 멋있다 이 분 괜찮은데 이 정도면 또 이것도 이 직업도 괜찮은데요? 좋죠 좋죠 라이빙도 하고 아니 물놀이 느낌 나죠 제일 괜찮아요 골프공 세상에 이렇게 많이 나와? 너무 괜찮지 않습니까? 그 누구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요 연간 3억 개의 골프공이 연못에 빠진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골프공을 건져내지 않으면 화학물질이 있어서 수질을 오염시킬 수 있다고 환경오염되는구나 그럼 무조건 건져야겠네 그럼 빨리 건져 내야겠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이 골프공들을 건져내야 하는데 골프공 다이버는요 골프장 근처에 호수나 강에 빠진 공을 수거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직접 물 틀어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직접 들어가야 하는데요 잠수복과 산소통 마스크 이런 스쿠버 다이빙 장비를 착용해야 하고 연못 바닥까지 잠수를 해야 돼요 그래야 골프공을 주울 수 있겠죠 그물에 주운 골프공을 담고 계속 이동을 하면서 죽는 일입니다 진짜 약간 해녀랑 비슷한 느낌이긴 해요 해녀랑 비슷하네요 맞아요 골프장의 해녀라고 볼 수 있는데 1시간만 작업을 해도 골프공 1000개가 기본으로 모인다고 해요 그렇게 건져낸 골프공들은 세척을 한 다음에 무려 12개의 등급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굉장히 세밀하게 나뉘는 거죠 상태가 좋은 공은 한 개당 1달러의 가격으로 중고 사이트나 골프장 등에 판매됩니다 아 대한민국에서도 어마어마한 시장이에요 이 골프 라운드나 가기 전에 무조건 로스트볼 사는 거예요 그렇죠 이 로스트볼은 잃어버린 공을 다시 누가 주워가지고 다시 판매하는 거예요 거기 제 돈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 아르바이트에 돈 들어가 있어요? 아 저 로스트볼 집은 있어요? 집으로 있죠 그러면 톤 얼마나 벌어요? 잠수 능력에 따라서 천차만별인데요 실제로 미국의 한 골프공 다이버는 골프공을 팔아서 14년 동안 한화로 약 170억 원을 벌어들였다고 합니다 와아 170억 근데 우리 신랑 수영 너무 잘하니까 여기 가면 괜찮은 것 같아요 여보 빨리 침 싸요 우리 가자 형님 여기서 공 주시고 누나 비명 지르고 돌아다니고 그러면 둘이 쌍끄리어선으로 그냥 금방 100억 벌겠네요 200억 100억이 뭐 200억 벗든 하지 저는 그런 것도 잘해요 네 사실 걔 공이 물에 빠지면 진짜 기분이 나쁜데 그렇죠 만약에 걔가 직접 내가 가서 좋을 수가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수영 좋아하는 사람들이 여기 수영도 하고 놀고 그러니까 약간 그 기분 때문에 공돈도 하고 돈도 벌고 너무 좋죠 근데 또 그렇게 장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왜요? 왜냐하면 연못 속에 잠수복과 산소통 마스크 이런 거 무거운 장비들을 착용하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천 개가 넘는 골프공을 극에 든 무거운 가방을 계속 끌고 다녀야 돼요 아 계속 그리고 또 운이 나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악어를 만날 수 있어요 악어를 오 잠깐만 저 정도 크기의 악어가 왜 있어? 뭐야 비 위험한데? 진짜인데? 어 CG 아니야? 사람도 그냥 거뜬히 잡아먹겠는데요? 이 정도는 CG 아니에요? 아 이거 진짜로 골프 그 플로이디라 아 플로이디라서 오 오 아니 얘를 만나면은 그냥 퇴사 아니야? 와 크기가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네 목숨 걸고 해야 되는 일이네요 아이 그래도 170억이면 매일 만날 거 아니잖아요 근데 매일은 안 만나도 한 번만 만나도 끝이에요 아이 170억 170억 와 근데 목숨 값이었네 170억이 이게 어마어마한 수입에 혹했는데 악어를 만날 수 있다는 얘기의 마음을 또 이렇게 접게 되네요 혹시 뭐 목숨을 걸지 않아도 되는 직업 이런 거 좀 안전하면서 좀 심플하고 이런 직업 없을까요? 아 이번엔 냄새도 맡을 필요가 없고요 개밥도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 오케이 가만히 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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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돈 벌어요? 이걸 거지가 어떻게 한 달에 8천을 벌어? 그러니까요 이게 거지도 이게 부잣집에 가야지 쌔박 구경할 수 있다고 네 두바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부자 도시로 알려진 곳인데 그렇다 보니까는 거지들의 수입도 상상을 초월합니다 심지어 세계 각국에서 두바이로 원정으로는 원정 거짓들까지 생겨났다고 합니다 원정까지 갈 정도면 수입이 짭짭할 얘기인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이게 약간 종교적인 문제가 있는데 거짓들한테 성수기가 따로 있다고 해요 거짓들이 원정을 떠난 시즌이 이슬람 라마단 기간입니다 그때 돈 어마어마하게 벌어요 진짜 약간 디톡스 하는 기간이거든요 좋은 일만 하고 이제 나쁜 에너지를 보내자는 그런 게 있어서 가난하거나 도움을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100% 도와주는 그런 화가 있어요 근데 두바이까지 가려면 사실 피행기표 또 쌓아야 되고 소법이 더 들어갈 텐데 비싸지 않아? 이게 진짜로 두바이 경찰들이 왜 이걸 조사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두바이 경찰들에 따르면 한 달에 약 8천만 원을 번 거짓도 있다고 합니다 한 달 진짜 한 달 와우 나쁘지 않네 그러다 보니까 수입이 워낙 짭짤해서 낮에는 거지처럼 구걸을 하고 밤이 되면 5성급 호텔에서 산다고 합니다 그게 뭐야 대체 이 원정 거지들은요 정말 치밀하게 카드 단말기까지 들고 다닙니다 카드 가지요? 이 사람 거지예요? 아니에요 이 사람은 거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아니에요 아 이거 가짜 냄새 났는데 근데 실제로 이렇게 해요 진짜 진짜 이렇게 해요? 신호등 벌리잖아요? 그러면 거지들이 막 눌려서 와요 아 나 먹을 게 없는데 좀 달라고 막 하면서 그때 봐봐요 와 대박이네 와 미쳤다 근데 그럴싸한 게 그 라마단 기간 아니더라도 아랍 문화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무슬림들이 해야 될 거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돈을 지불해야 된다라는 그런 문화가 있어서 라마단 시즌 아니어도 거지들이 되게 잘 살 수 있는 나라들이 그래서 원정 거지가 이 나라로 가는군요 근데 진짜 동네 잘 골라야 돼요 영국에도 그런 단말기 가지고 있는 거지 한 명 있었어요 신문에도 나오고 근데 메이페라는 런던 쪽인데 저기는 진짜 부자들 만 살 수 있어서 저기 돌면서 매일 뭐 수백 파운드 벌고 막 여행도 파리도 가고 거지가요? 이비자도 가고 거지가? 심지어 집도 있어요 거지가 이비자로 갔나고 우리가 거지였는데 신나게 놀았어요 그래서 신문에 나왔어요